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남자 혼남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혼남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공벌레 접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여유있게 클릭하시라고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모든 준비가 되셨으면 종이접기 시작해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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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찾아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을 보면서 문득 접고 싶은 소재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